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에서 인쇄할 때 HP Smart에서 올바른 용지 크기를 찾는 방법 HP Smart 앱을 사용하여 인쇄하는 경우 용지 크기에 대한 정확한 측정치를 찾을 수 없으면 설정 메뉴에서 iOS 기본 단위를 미터법에서 야드 파운드법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HP Smart를 닫습니다. 설정을 엽니다. 일반을 탭합니다. 언어 및 지역을 탭합니다. 측정 시스템을 탭하고 미터법의 경우 영국을 선택하고 야드 파운드 시스템의 경우 미국을 선택합니다. HP Smart를 다시 시작합니다. 문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또는 사진 인쇄 타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을 선택합니다. 사진 인쇄에서 용지 설정으로 이동하여 페이지 크기와 유형을 변경합니다. 이제 용지 크기 측정치가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터 용지 크기로 인쇄하는 경우 8.5x11인치를 선택합니다.